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요. 더불어민주당 내에 주자들 있잖아요. 3명 박원순 시장 그리고 우상호 박영선 의원. 이 같은 편들끼리의 싸움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으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 교체 여론이 너무 높습니다. 박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장 경선에 나와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은 오늘의 미세먼지처럼 시계가 뿌옇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은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청자 여러분. 국회에서요. 우상호 의원이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박영선 의원이 오후 2시에 했어요. 3시간 시차를 두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제는 하나였어요. 강 기자.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의 시정을 좀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우선 우상호 의원은 어제 오늘 통틀어서 미세먼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고요. 박영선 의원 역시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 시장이 하늘로 날려버린 150억 원은 그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라면서 세금을 상당히 낭비했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한다라면서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주주자를 향해서 후발주자들의 그런 공격이 좀 더 가세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일단 여론조사상에서는 일단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2등, 3등 박영선, 우상호 두 명의 의원이 협공을 하고 있는 거죠. 1등인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근거를 갖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론조사가 때마침 딱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적합도 조사고요. 35%, 박영선 10.9%, 우상호 5.3%, 정봉주 3.5%, 민병두 0.8%, 전현희 0.6%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협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기가 무섭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습니다. 뿌옇는데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을 또 맹 공격하고 나섰더라고요. 우리가 이슈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슈는 대중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찬반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반대 쪽에 설치, 찬송 쪽에 설치가 결정이 되고 나의 존재감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박영선, 우상호 두 명의 예비 후보들이 같이 협공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정치 경헌이 있어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서 프리미엄을 좀 먹고 있는 거잖아요. 개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 시장이 결국은 여러 가지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박 시장한테 도전작을 내는 후보 입장에서는 박 시장을 뭔가 흔들어야 되는 전략들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힘약한 사람들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걸 공격하기에 제일 적합한 이슈가 바로 미세먼지다. 국민들이 다 지금 심각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뭐 그런 상황에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을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채널A 프로그램 있죠.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박 시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쓸 때는 그 정책의 효율성, 효과, 돈을 썼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지금 3월부터 5월까지가 사실 더 많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철인데 지금 240억 중에 이미 150억을 쓰였으니까 3월에 어떡할 거지? 이런 고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 정책은 조금 너무 빨리 했고 또 그 세 번씩 다 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네, 우상호 의원 목소리 들었는데요. 이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얘기인데요. 경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론조사를 좀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후보 적합도를 보면요. 일단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54%를 기록하고 있고 남경필 지사가 18.1%, 전해철 의원 8.2%, 양기대 전 시장이 4.0%, 김영환, 홍성규 후보가 1.7에서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적합도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반이 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구도가 좀 비슷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후발 주자들 혹은 인지도가 좀 부족한 그런 주자들의 그런 합공이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권역별 토론회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면이라든지 이런 적합도 면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어느 정도 밀린다라는 그런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토론 기회를 많이 늘려라. 그것도 여러 번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좀 갖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대세론이나 이런 적합도 이런 조사 결과보다는 정책 대결을 좀 더 승부를 걸지 않겠나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가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등 후보를 겨냥한 2, 3등 후보들 간의 어떤 협공, 때리기, 신경전 이런 게 가열되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스코어 1등을 달리고 있는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 이 두 사람은요. 이런 협공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같은 점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저희가 재미있는 포인트를 좀 뽑아봤는데요.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선두주자, 선발주자로 나전 사람들에 대한 협공이 진행되고 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다른 점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2인 2색 대처법.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경선 룰 부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 룰, 결선 투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전 홍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 룰 부분에 있어서 결선 투표의 장점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민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두 사람은 무대응형과 적극 대응형으로 차별점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정책과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데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가적인 권한만 있었으면 더 잘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의 서울시장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 미투 검증을 받자는 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과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한테 만약에 서울시장으로서 저한테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면 아니면 런던 시장이나 파리 시장처럼 차량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효과 있고 두 시장의 어떤 대책이 저렇게 좀 차이법이 있었지만 같은 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발주자, 선루주자의 숙제라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문심을 잡아라인데요. 지금 보시면 나란히 봉하마을을 참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지난주였죠. 지난 24일에 봉하마을을 이렇게 참배를 하면서 문심을 공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전 선남시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민주당 정권이 성공해야 저의 정치적 미래도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저는 한 식구다. 한 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의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1등 후보들의 여럴까 같은 점, 다른 점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계속 하루가 다르게 후끈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한국당은 우선 가장 중요한 지역인 서울시장 선거에 누군가는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 한국당이 홍정욱 전 의원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이 분한테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말이죠.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 100만 촛불 민심은 보셨나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진짜 정말 큰 희망을 봤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 대해서 끝없이 절망하고 끝없이 실망하다가도 저런 걸 한번 보면 우리가 새로 할 수 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없죠. 한국당에서 열심히 공을 들인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까지 했는 인물인데 결국에는 나 서울시장 한국당 후보로 안 나갈게요. 이렇게 손사래를 쳤다면서요.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대표가 접촉만 하면 저렇게 다 나는 출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김병준 교수 얘기로는 그거예요. 내가 현직에서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으면 내가 미리 전략도 짜고 나 조직도 꾸리고 내가 캠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미리 나한테 어떤 언질도 주지 않고 빙빙빙 다 둘러가다가 나한테 와서 간접적으로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지금 선수로 뛰러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길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리하게 출마를 했다가 오히려 진짜 선거 비용이 한 40억씩 든다고 하는데 진짜 쪽박 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론하고 이러지 말고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꾸 거론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메시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그냥 거론하지 말고 나는 지금 뜻이 없다 이렇게 하는 얘기로도 해석이 돼요. 정치는 여러 가지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히든카드로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오늘 노 기자가 김병준 교수랑 좀 통화도 해보고 좀 해봤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일단 문자로 여러 가지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제의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명분과 입장을 갖춰 출마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선거에 이기고 지는 싸움에만 함몰될까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속내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지난 연말부터 김병준 교수 측을 접촉을 계속 꾸준히 한국당에서 시도는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언론에 여러 가지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보들마다 하나같이 좀 불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다 돌다가 뭔가 내가 대타처럼 나서는 이런 상황 그러기에는 시간과 명분을 나에게 만들어주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 김병준 교수도 저렇게 접었으면 한국당은 노 기자 또 새로운 사람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김병준 교수 카드도 완전히 뭔가 무산된 건 아니고 또 누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한국당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뭔가 계속 카드가 있다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사실은 각 당에서 뭔가 4월 중순 이후에는 후보를 정할 이런 상황인데 한국당은 사실 예비후보조차 별다른 마땅한 후보가 없다 보니까 그 말을 믿어도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취재해서요. 한국당이 생각하는 서울시장 후보 누군지 좀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중진들하고 요즘에 사이가 안 좋잖아요.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를 겨냥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화해하고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 아침 회의에 중진들과 모임이 있는 그런 회의가 있었거든요. 화해가 잘 됐습니까? 강 기자 결론적으로. 사실 20명의 중진위원 중에 참석한 사람들이 세보니까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만 참석을 한 건데 그동안 중진위원들이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게다가 그 취임 이후에 대표 취임 이후에 7개월 동안 이런 최고위 그리고 중진위원 연석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점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최고위 중진위원 연석회의가 아닌 확대 원내대책회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정식으로 좀 더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게 받으리지 않아서 오늘도 4명밖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회의를 마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진위원 문제는 별거 아니니까 괜히 갈등을 이렇게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해 주십시오. 오늘 솔직히 제가 누구누구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지만 외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개인 사정도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진들과 오늘 홍준표 대표가 화의를 시도했으나 어쨌든 중진 20명 가운데 5명만 4명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우상호 의원이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박영선 의원이 오후 2시에 했어요. 3시간 시차를 두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제는 하나였어요. 강 기자.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의 시정을 좀 이제 노골적으로 좀 비판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우선 우상호 의원은 어제 오늘 통틀어서 이제 미세먼지 정책을 좀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박영선 의원 역시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그 미세먼지에 대한 심판론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 시장이 하늘로 날려버린 150억 원은 그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라면서 이 세금을 상당히 낭비했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한다라면서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이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자를 향해서 이제 후발주자들의 그런 공격이 좀 더 가세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일단 여론조사상에서는 일단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2등, 3등 박영선, 우상호 두 명의 의원이 협공을 하고 있는 거죠. 1등인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근거를 갖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론조사가 때마침 딱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박 시장을 뭔가 흔들어야 되는 전략들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힘약한 사람들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걸 공격하기에 제일 적합한 이슈가 바로 미세먼지다. 국민들이 다 지금 심각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을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채널A 프로그램 있죠.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박 시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쓸 때는 그 정책의 효율성, 효과, 돈을 썼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지금 3월부터 5월까지가 사실 더 많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철인데 지금 240억 중에 이미 150억을 쓰였으니까 3월 달에 어떡할 거지? 이런 고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 정책은 조금 너무 빨리 했고 또 그 세 번씩 다 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네, 우상호 의원 목소리 들었는데요. 이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한 박원순 시장 적합도 조사고요. 35% 박영선 10.9, 우상호 5.3, 정봉주 3.5, 민병두 0.8, 전현희 0.6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협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저기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기가 무섭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습니다. 뿌옇는데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을 또 맹 공격하고 나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슈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슈는 대중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찬반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반대쪽의 설치, 찬송 쪽의 설치가 결정이 되고 나의 존재감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박영선, 우상호 두 명의 예비 후보들이 같이 협공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정치 경헌이 있어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서 프리미엄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개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 시장이 결국은 여러 가지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박 시장한테 도전작을 내는 후...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요. 더불어민주당 내의 주자들 있잖아요. 세 명. 박원순 시장, 그리고 우상호, 박영선 의원. 이 같은 편들끼리의 싸움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으시고 말씀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 교체 여론이 너무 높습니다. 박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장 경선에 나와야 합니다. 박 원순 시장의 서울은 오늘의 미세먼지처럼 시계가 뿌옇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은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박 원순 시장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청자 여러분. 국회에서요. 그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얘기인데요. 경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론조사를 좀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후보 적합도를 보면요. 일단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54%를 기록하고 있고 남경필 지사가 18.1%, 전해철 의원 8.2%, 그리고 양기대 전 시장이 4.0%, 그리고 김영환, 홍성규 후보가 1.7에서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적합도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선거와 구도가 좀 비슷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후발 주자들 혹은 인지도가 좀 부족한 그런 주자들의 그런 합공이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권역별 토론회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면이라든지 이런 적합도 면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어느 정도 밀린다라는 그런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토론 기회를 많이 늘려라. 그것도 여러 번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좀 갖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대세론이나 이런 적합도 이런 조사 결과보다는 정책 대결을...